제XXX 이런 느낌이야 말을 안 해준다니깐요!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무슨 느낌이야? 아니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좋아 아 그러니까 시원한데 왜 좋냐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아니... 샤워를 한 다섯번을 한다니깐요? 저는 그래서 처음에 바람피는 줄 알았거든요? 여자들은 몰라 피디님도 몰라요 남자들밖에 알아 그러니까 그 남자들만 안다는 그 느낌이 뭐냐고 강해지고 시원하고 저기 사슴이다! 사슴! 하고 호랑이가 띠어가는 그런...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답답해 죽겠네 야 뭐야? 너 언제 찍었어? 일단 봐봐, 저 안녕하세요,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블랙웨일 바디워시 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 그냥 바디워시 같이지만 이거 진짜 대단한 놈입니다 와, 이 블랙웨일 바디워시 진짜 기운 쌤 사랑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최고입니다 아무튼, 다음 다음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랬어 몰라줘서 서운했어 귀여웅 그래, 앞으로 화장실 자주 가서 물어봐 자주 애용해, 알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